밝은 걸로는 제가 말쓰... 어, 눈빡먹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팀입니다. 해가 조금씩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라이트류들이 출시가 많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기본에 충실하지만 독특한 작업등으로 출시된 것 치고는 또 굉장히 밝은 생김새 때문에 뭔가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싶은 KDY에서 새롭게 출시한 코브라 라이트 KCL-7712L 롱형 작업등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맞습니다. 코브라이트를 활용을 하는 작업등, 확산식 작업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용법이 굉장히 독특한 제품이에요. 기본적으로 1,200 루맨에 작업등이 보통은 밝아 봤자 1,000 루맨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린 제타툴에서 출시한 작업등 같은 경우에는 700 루맨이었죠. 근데 많이 밝았단 말이에요. 자, 밝기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게 돼요. 요즘 작업등들은 이제 밝은 걸로는 제가 말씀... 어, 눈빡먹었어. 말씀을 안 드리기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밝은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제품의 특징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강력한 자석입니다. 아래쪽과 요렇게 뒤쪽에 자석 2개가 붙어있는 타입인데요. 일자인데 왜 자석이 붙어있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꺾어지기 때문이죠. 금속 같은 벽에 붙여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뭐 자동차 본네트나 저희 같은 이런 금속 벽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석이 하고 붙는 것처럼 굉장히 강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90도가 아닌 45도로도 꺾어지는 제품이거든요. 일자 벽에만 아닌 90도의 사이 그 모서리에다가도 일자로 걸어놓고 쓸 수 있게 출시가 된 그런 제품인데 그렇게 되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일자로만 비추고 있게 되는 거니까 아래쪽은 밝게 비출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어떤 방식을 채택을 했냐 돌아갑니다. 어디까지 돌아가냐 360도 돌아가요. 어디까지? 계속 돌아갑니다. 넘어가도 계속 돌아가요. 어느 방향이든 비출 수 있게 설계가 됐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자석이 아닌 곳에도 붙일 수 있게 양옆으로 고리를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고리를 뽑아보면 돌아가는 고리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디든 걸어놓고 쓰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추가적인 특징. 아까 밝기를 말씀드렸을 때 1200루멘으로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작업등 밝기만 해서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회사들에서는 1, 2, 3단계나 1, 2, 3, 4단계 많아봤자 4단계로 밝기를 책정을 해서 쓸 수 있게 출시를 하는데 이 제품은 조그 셔틀 타입 다이얼 타입으로 밝기를 80루멘에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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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루멘까지 오 근데 진짜 밝지 않아요. 요즘 요즘 작업등들은 이제 밝기로는 뭐 세밀하게 밝기를 조절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상황에 맞춤 밝기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C타입으로 출시가 됐는데 이 작업등이라는 특성상 밝게 오래 써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 제품이 최대 1200루멘으로 최대 2시간 동안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었는데요. 근데 충전 중에도 충전이 되면서 활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활용을 오래 했을 때 LED 부분이 많이 뜨거워지지 않을까 제가 이 제품을 2시간 넘게 틀어놓고 활용을 해봤었는데 잡았을 때 그냥 뜨뜻했어요. 미직은 뜨뜻한 정도밖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장시간 작업을 했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 LED 부분만 28cm거든요. 굉장히 길고 넓게 비출 수 있게 출시가 됐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천장에 붙여놓고 작업을 해야 된다? 굉장히 넓은 부분을 밝게 비춰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00루멘의 매우 밝은 밝기 두 번째 자석과 고리 그리고 쓰류의 방식의 관절로 다양한 환경에서 작업등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조그 셔틀 타입으로 미세하게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C타입 충전으로 충전 중 활용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밝기 조절이 미세하게 돼서 길게 활용을 할 수 있게 출시가 된 제품이지만 가장 밝게 활용을 했을 때는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코브라 라이트 4만원대로 나쁘지 않은 금액으로 출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총 5개를 나노메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어떻게 활용하실지 댓글 남겨주신 후 나노메세로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첨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DD 라이트류 같은 경우에는 참 새로운 게 더 이상 나오겠어? 싶으면 나오는 것 같아요. 머리 좋단 말이야. 이게 캠핑 갔을 때 이렇게 놓고 쓰잖아요? 살짝만 켜놓고 하면 우리가 캠핑 갔을 때는 저녁에는 조금 밝게 켜면 민폐가 되거든요. 이렇게 무드등으로 쓸 수가 있어서 캠핑 갈 때 한 번씩 들고 가면 재밌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